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일진 머트리얼즈입니다. 과연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대되는 성장세는 계속 커지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내년에는 동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일진 머트리얼즈가 모멘텀 확실히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진 머트리얼즈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동박의 시대 정말 계속 이어질 것인가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인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언제나 양보해 주시는 대표님. 길건우 연구원께서. 올해 보면 양극재랑 음극재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건설주 가면 건자재도 따라가는 것처럼 음극재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음극재 안에서도 또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극재를 감싸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내년에는 사실 동박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차전지 동박 자체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증설 계획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4년도부터 증설이 조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SKC 이슈가 있었거든요. 폴란드의 동박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 협약을 완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진 머트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순수 동박을 더 많이 하는 일진 머트리얼스가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SKC의 기사였는데 주가는 일진 머트리얼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구조상 동박 관련주로서 호재가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아마 동박 관련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SKC도 있고 일진 머트리얼스도 있고 솔로스 첨단 소재도 있는데 관련 기업들의 아마 주가 상승세가 기존의 양극제, 응극제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면서 일진 머트리얼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C보다 오히려 더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런 성장세, 동박 쪽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어제 원래 시장의 주인공은 솔로스 첨단 소재였는데 저희가 테슬라로 들어간다, 이 얘기 때문에 장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실속은 일진 머트리얼스가 다 챙기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일단 동박 시장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일본 시장이, 일본이 꽉 잡았습니다. 한 50% 이상 점유율을 보면서 꽉 잡던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저가죠. 저가, 저품질, 저질, 이쪽을 대량 생산하면서 점유율을 한 65%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이고 고가의 영역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동박 시장은 한국이 아직 우위를 나산대고 있죠. 일진 머트리얼스가 한 10% 가까이 그리고 또 SKC가 7%대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동박 시장의 변화도 일단 국내 업체들이 고품질 쪽에서는 이끌고 있다는 관점이 또 재부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존의 말레이시아 공장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모습들을 받았다가 3분기부터 가동률이 확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면서 내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300억, 한 5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요즘 2차 전지 PR 계산하시는 분들 없죠. 네, 내년 가봐야 한 50배. 대학가율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성장세만 받쳐준다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주가를 끌 것이다라는 흐름들 쪽에서 여전히 성장에 대한 변화만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박 쪽에 대한 자세한 업황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두 분 모두 동박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관련 종목들 소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상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일진 머트리얼즈가 어제 아주 시장에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일진 머트리얼즈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시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